니콜로 마키아벨리. 정치 철학자, 영원한 논쟁의 아이콘. 16세기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꽃이 만개했지만, 동시에 정치적 혼란과 외세의 침략으로 얼룩진 시대였습니다. 이 격동의 시대 한가운데 피렌체 공화국의 외부관이자 정치 사상가였던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현실 정치의 민낯을 목격했습니다. 권모술수와 배신이 난무하는 정치판에서 그는 이상주의적인 정치 철학이 아닌 냉혹한 현실에 기반한 새로운 정치 이론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1513년 마키아벨리는 그의 대표작, 군주론을 완성합니다. 이 책은 군주가 권력을 얻고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는 일동의 정치 지침서였습니다. 하지만 군주론은 출간 당시부터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가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는 기존의 도덕적 가치관과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군주론에서 비롯된 마키아벨리즘이라는 용어는 오늘날까지도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곤 합니다. 권모술수와 기만, 냉혹함을 상징하는 단어로 낙인 찍힌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마키아벨리의 사상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왜곡한 결과입니다. 그는 단순히 악행을 권장한 것이 아니라 냉혹한 현실 속에서 국가와 군주가 생존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을 제시했을 뿐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이상적인 정치를 논하기보다는 현실에서 정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객관적으로 분석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역사적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의 본질을 파헤치고, 군주가 직면하는 현실적인 문제와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접근 방식은 근대 정치 철학의 기초를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정뿐만 아니라 공화정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는 시민의 자유와 참여를 중시하는 공화주의를 옹호했으며, 시민들의 덕성과 능동적인 참여가 공화국의 안정과 번영에 필수적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는 당시 이탈리아의 정치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된 문제의식이었습니다. 마키아벨리의 사상은 오랜 시간 동안 오해와 비난의 대상이었지만, 20세기에 들어와 재평가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실 정치의 복잡성과 모순을 이해하는데 그의 사상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특히 국제정치학 분야에서 마키아벨리의 사상은 국가 간의 권력관계와 외교전략을 분석하는 중요한 이론적 토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마키아벨리의 사상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정치는 도덕과 분리될 수 있는가? 목적 달성을 위해 어디까지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 시민의 자유와 국가의 안정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현대사회에서도 끊임없이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냉혹한 현실주의자로 비판받기도 하고, 시대를 앞서간 선각자로 칭송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의 사상이 5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준다는 것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바탕으로 정치 이론을 전개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이기심과 욕망, 권력에 대한 추구를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현실정치의 중요한 변수로 인식했습니다. 이러한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는 그의 정치 사상을 더욱 현실적이고 설득력 있게 만듭니다. 그의 사상은 끊임없이 재해석되고 논쟁의 대상이 되지만, 그만큼 시대를 초월하는 가치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키아벨리의 작품을 통해 정치의 본질과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할 수 있으며, 현실정치의 복잡성과 모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로는 유머와 풍자 목적에서 쓰여진 글이다. 인간의 어리석음의 목록에서 마키아벨리의 경우도 빠지기 힘들 것이다. 1513년에 마키아벨리가 통치자들을 위해 쓴 군주로는 서양에서 가장 유명한 경영학 책 중에 하나이다. 지금도 웬만한 기업인들이라면 침대 머리 밑에 놓아둘 정도로 유명하지만, 독자들은 저자가 거짓, 기만포가, 불의를 권장할 뿐 아니라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도 없이 그렇게 주장한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는다. 마키아벨리는 오로지 지배자의 관점에서 국민을 무시하고 정치를 묘사했다. 물론 마키아벨리에 대한 평가는 보는 관점에 따라 바뀔 수 있다. 당시 기독교 사회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 마키아벨리는 교회의 적이며 비윤리적인 인물이다. 그러나 애국자의 입장에서 보면 마키아벨리는 통일된 이탈리아를 가져다 준 해방자이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마키아벨리는 근대식 군대를 주장한 선구자이며 뛰어난 정치학자다. 철학자의 입장에서 보면 마키아벨리는 새로운 사고체계, 즉 실용성을 강조한 실용주의자다. 작가의 입장에서 보면 마키아벨리는 뛰어난 문필가에 거침없고 대범한 문장을 구사한 자유주의자다. 경영학적으로 보면 마키아벨리는 역사상 경영에 관한 가장 유명한 저자 중 한 명이다. 어떤 관점에서 보든 오늘날 현대인들도 정치적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는 군주론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이는 없다. 그런데 마키아벨리는 진심이었을까? 그는 풍자의 대가였다. 그는 혐오스러울 정도로 부도덕한 행동이 오히려 사람들을 선량하게 만든다는 역설적인 희곡을 집필한 경력이 있다. 게다가 이 책은 종교에 대한 조롱으로 일관하며 한심하고 비열한 지배자들의 사례로 가득하다. 어쩌면 이 책의 진짜 메시지는 마지막 장에 숨겨져 있는지도 모른다. 거기서 마키아벨리는 노력해서 얻을 가치가 있는 최종 목표는 명성이라고 언급하고, 이탈리아의 통일과 프랑스와 스페인의 야만인들을 몰아낼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그가 그 책에서 자신의 소신과 달리 오로지 군주정만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다른 저술들에서 그는 일관대개공화정을 선호했다. 또 사람들은 마키아벨리가 군주론 책을 로렌초대 메디치에게 헌정한 것에 대해 정치 고문 자리를 노린 지원서였다고 이야기를 지어냈지만 그것은 말이 안 된다. 메디치 가문이 프랑스왕 샤를 8세의 군대에 밀려 일시 쫓겨나 있는 동안, 피렌체 공화국에서 중요 관직을 맡았던 이유로 그 후 수감되어 고문까지 당했던 사실만 봐도 그렇다. 죽은 지 5년 만에 출간된 점도 석연찮다. 처음부터 대중을 염두에 두지 않았으리라는 점은 분명하며, 만약 어떤 식으로든 이 책이 대중들에게 널리 읽힐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었다면 이러한 질문도 충분히 예상했을 것이다. 수단을 정당화하는 목적이 과연 얼마만큼 정당한가? 악을 악으로 물리친다면 보덕이 설 자리는 어디인가? 인간의 어리석음을 비웃는 풍자는 여기서 발생한다. 마키아벨리가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면서 남긴 한마디도 풍자로 가득하다. 나는 천국이 아닌 지옥에 가길 원한다. 지옥에 가면 역대 교황들과 군주들과 어울릴 수 있지만, 천국에 가면 거지와 수도사밖에 없기 때문이다. 진정 군주론 이 풍자 목적으로 쓰인 책이라면 더 큰 아이러니가 발생할 수 있고, 우리는 여기서도 대중의 어리석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책을 읽은 거의 모든 사람들은 그 내용을 바보멍청이처럼 진지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 모든 윤리적, 종교적 양심의 가책을 일찌감치 저버린 군주들을 위한 도구인 동시에, 의심할 필요도 없이 명명백백한 아기때로는 선보다 더 필요하다고 믿게끔 하는 책이다. 이것이 바로 군주론의 진정한 힘이자 도구이며, 마키아벨리는 이 책을 통해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들을 실행하도록 가르쳤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이를 통해 부정한 발상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조일되었으며, 이는 우리가 부정한 행동들을 실행해 옮기게 한다. 마키아벨리는 마치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은 권력의 목마른 추기경과 교황을 포함한 종교의 많은 탈학상을 직접 목격했고, 권력자들의 냉혹하고 잔인무도한 연모를 고스란히 겪기까지 했다. 훗날 반역죄의 누명을 쓰고 감금되었을 때는 죄를 자백하도록 스트라파도라는 형벌을 받기도 했다. 이 형벌은 양팔목을 뒤로 결박하고, 그 밧줄을 천장에 매달린 도르래에 연결해 사람을 공중에 매달았다가 몇 번이고 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것이었다. 그는 바닥에 부딪힐 때마다 어깨가 빠지는 극한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 마키아벨리는 진정으로 악을 이해한 사람이다. 다른 세상, 다른 시기를 살아간 많은 이들은 자신이 직접 겪고 보아온 그들만의 다양한 악을 나열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대각기 다른 악 가운데 무엇이 더하고 덜한지 비교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마키아벨리는 그들과 달리 바로 눈앞에서 악과 마주하고 심지어 악을 향해 미소지었다.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악과 마키아벨리가 소개하는 악이 구별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우리의 개윙크와 함께 친근한 미소를 보내는 악이 바로 군주론의 실체이다. 군주론은 한마디로 충격 그 자체이다. 단순한 충격이 아님 몹시도 교활한 충격이다. 마키아벨리는 독자들의 의식 속에 혼돈을 유도했다. 그 혼돈을 이끌어내는 무기는 다름 아니라 군주론에 담긴 그의 글이다. 그는 혹시라도 남이 들을까 조심스레 속삭여 말할 내용들을 글로 명확하게 언급했고, 남들이 생각하기 조차 꺼리는 것 또한 은밀하게 속삭이며 전하고자 했다. 마키아벨리는 모든 사람은 신의를 지키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군주의 모습이 칭송받아야 한다는데 동의할 것이다 라며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낸다. 마키아벨리는 현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유심히 관찰할 것을 권했다.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른바 위협을 세운 군주들은 신의를 저버렸던 이들이었다. 해로운 결과를 초래하는데도 단순히 신의를 지키고자 행동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만약 세상 모든 이가 신의를 지킨다면 이 가르침은 분명히 옳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모든 이가 사악하고 당신에게 신뢰 따위는 기대하지도 않는다면 당신 또한 그들을 신뢰할 필요가 있을까? 단지 편의를 도모하고자 신뢰를 저버리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마키아벨리는 선하다는 것 자체를 너무나도 철없는 발상이라고 여겼다. 그러한 관점에서 그는 성공적인 군주는 진심으로 선하고자 노력하기보다 그저 남들에게 선하게 보이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들 알다시피 사람들은 외관적인 부분에 쉽게 속는다. 부주에게는 바로 그런 속임수가 필요하므로 이것은 완벽한 군주가 되기 위한 하나의 기술인 셈이다. 그래서 마키아벨리는 군주란 훌륭한 거짓말쟁이자 위선자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쳤다. 그는 군주가 위에 나열된 덕목들을 반드시 갖춰야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한 덕목을 갖추었음을 타인들에게 보여줄 필요는 있다고 했다. 심지어 그 덕목들을 갖추고 늘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군주에게 해가 된다고 주장했다. 또 반면에 그러한 덕목들을 단지 보여주기 위해 갖추는 것은 군주에게 유용하다고 했다. 이에 따르면 군주는 자비롭고 신뢰할 만하고 인도적이고 정직하며 또한 신앙심이 깊은 척 행동하는 동시에 한편으로 잔인하고 신의가 없고 야만적이고 부정직하며 신성을 더럽힐 필요가 있을 때는 반드시 그 필요를 충족시켜야 한다. 필요는 창조의 어머니라고 했다. 군주는 타인들에게 어질게 보이기 위해서라면 설령 그 어떠한 악한 방법일지라도 반드시 창조해야만 한다. 이는 마키아벨리식 행동강령의 두 번째 가르침으로 연결된다. 군주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필요한 다섯 가지 덕목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하면서 그럴듯하게 말만 내뱉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군주는 항상 타인에게 완벽한 자비와 신뢰, 정직, 인도, 그리고 깊은 신앙심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제일 마지막 덕목인 신앙심은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다.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군주가 얼마나 신앙심이 깊은지 지켜볼 수는 있지만 군주가 실제로는 어떤지 직접 확인할 방법은 없다. 절실한 신앙심을 보여줌으로써 나머지 네 가지 덕목들에 대해서도 저절로 긍정적 평가를 얻고 특히나 신앙심을 중시하는 이들에게서 더욱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다. 정치에서는 세월이 지나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 현재 정치인들이 대국민 성명을 발표할 때 의례적으로 신앙심을 강조하며 국민에게 호소하는 것이 바로 그 신뢰이다. 그러나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을 통해 전하고자 한 가르침은 단지 그러한 양면성에 국한되지 않으며 군주론으로 말미암은 실제적인 피해는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심각하다. 물론 마키아벨리가 목적을 위해서라면 악을 행해도 된다라고 가르쳤다고 확언할 수는 없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득을 줄 수 있는 악은 허락된다라는 그의 가르침은 훨씬 더 파괴적이다. 군주론은 과정이야 어떠하든 간의 결과가 득이 되고 선행으로 여겨진다면 그 자체로는 명백히 범죄이며 부정한 악이라 할지라도 쉽게 용서되고 심지어 칭송될 수 있다고 독자들을 현혹한다. 이에 따르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면 당사자는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악을 행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공산주의의 영광스러운 결말을 위해서라면 어떤 잔인무도한 수단도 정당화된다고 믿었던 대표적인 무신혼자 레닌이 군주론을 최고의 책으로 꼽는 것도 놀랄 일은 아니라고 하겠다. 선을 위해 악을 행한다는 유혹에 빠지는 것은 과거 20세기의 아수라장으로 돌아가려는 자살 행위와도 같다. 비록 세월이 지나며 그 혼돈의 의미가 조금씩 퇴색해버렸지만 그것을 경험했던 이들에게 20세기 당시의 악몽은 마치 지옥과도 같은 끔찍한 시기였다. 그런 지옥과도 같은 파멸의 경험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반드시 배워야 하는 교훈이 있다. 바로 불확실한 선을 좁고자 행하기 시작한 악이 점차 더 악한 행위도 서슴지 않게 하며 언젠가는 하찮은 목적을 위해서도 서슴지 않고 악을 행하게끔 한다는 것이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선을 위해 악을 행한다는 것이 허용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선택이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려면 반드시 신과 영혼 그리고 사후 영생을 부정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마키아벨리가 주장한 바이며 또한 그의 가르침이 비전에는 궁극적인 효과이기도 하다. 마키아벨리는 우리 삶의 기준을 단순히 무엇이 옳은가 혹은 남들이 무엇을 옳다고 충고하는가에 두기보다는 무엇이 더 효과적인가를 판단하여 스스로 자신의 삶을 이끌어야 한다라고 충고했다. 이와 더불어 종류를 막론하고 절대적인 선을 행하고 싶다면 악한 이들 중에서도 가장 사악한 이가 되어라. 결국 권력을 유지하고 싶은 군주에게 필요한 것은 선하지 않은 것 즉 악해지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악을 적절히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라고 가르쳤다. 마키아벨리가 기독교를 배척한 이유는 종교가 하늘에 있는 상상의 나라를 꿈꾸는데 인간의 에너지를 허비하게 하여 이 세상을 더욱 평화롭고 편안하고 즐거움이 넘치는 삶의 터전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들의 노력을 저해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기독교가 윤리적 규율로 인간의 두 손을 꽁꽁 묶어버리고 천국과 지옥이라는 당근과 채찍을 이용해 인간들이 더더욱 필요 악을 행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존재라고 주장했다.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을 지필하여 세상에 내놓은 이후 500년 동안 서양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세속주의와 기독교 간의 대립은 끊이지 않았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군주론은 세상을 망친 모든 책 가운데 가장 주목해야 할 책이다.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정치 철학과 전략에 대한 통찰력으로 유명한 이탈리아의 외교관 정치가 역사가 철학자입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작품은 군주론이며 그의 이름은 때때로 계산된 권모술수 권력 추구와 관련된 현실주의적인 접근 방식을 나타내는 마키아벨리즘으로 환기됩니다. 다음은 마키아벨리의 다양한 작품과 연설에서 뽑은 100가지 명언입니다. 목적이 정당하다면 수단은 무엇이든 정당화된다. 군주는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보다 사랑받는 것이 더 중요하지만 둘 다 가질 수 없다면 두려워하는 것이 낫다. 사람은 새로운 혜택을 받을 때보다 오랜 혜택을 잃어버릴 때 더 큰 고통을 느낀다. 가장 좋은 요새는 사람들의 사랑이다. 지혜로운 군주는 기회를 창조하는 자이며 기다리는 자가 아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존경받고 죽은 후에는 기억되는 것이 최고의 명예다. 운명은 강에 비유할 수 있다. 그것은 때로는 범람하여 모든 것을 파괴하고 때로는 그렇지 않다. 하지만 용감한 자는 항상 그것을 통제하려 한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 변화 없이는 진보도 없다. 여러분의 적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가장 좋은 복수다. 인간은 그가 만들어내는 역사에 의해 기억될 것이다. 모든 사람은 보는 것을 믿지만 느끼는 것만이 그들을 확신시킨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복을 타인의 복에서 찾는다.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보다 목숨을 덜 소중히 여긴다. 승리는 가장 끈기 있는 자에게 속한다. 이익이 있을 때는 친구가 많지만 재난이 닥치면 혼자가 된다. 위대한 것을 이루고자 하는 자는 모든 것을 감행해야 한다. 행운은 변덕스럽기 때문에 그녀의 총애를 받기 위해서는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는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선택된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인간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한 만족하지 못한다. 가장 위험한 것은 반쯤의 개혁이다. 사랑과 두려움을 동시에 불러일으키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두려움을 택해야 한다. 군주는 자신이 말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대중은 정치적 동물이다. 그들은 진실보다는 환상을 더 좋아한다. 군주는 친구와 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용기는 두려움을 이기는데 필요한 첫 번째 품성이다. 과거에 존재했던 위대한 것들을 공부함으로써 미래의 위대함을 준비할 수 있다. 신중한 모험은 용기로 여겨진다. 시간은 모든 것을 가져가지만 끝내주는 것도 있다.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것보다 자신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것을 더 쉽게 믿는다. 성공을 위해선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가장 위대한 명성은 위험을 무릅쓰고 얻어진다. 정치에서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진정한 용기는 위험을 무릅쓰고도 차분함을 잃지 않는 것이다.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시간은 모든 상처를 치유한다. 사람들은 어려운 시기에 가장 강하게 나타난다. 진정한 권력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있다. 부와 명예는 끊임없는 노력과 희생을 요구한다. 진정한 리더는 불확실한 시기에도 결단력을 가진다. 혁신은 위험하지만 필수적이다. 군주는 누구보다도 현명해야 한다.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 가장 좋은 방어는 공격이다. 명예로운 생활은 가장 좋은 삶이다. 불행을 겪는 것은 삶의 일부이다. 가장 큰 힘은 자기 자신을 제어하는 데 있다. 의심할 때는 가장 조심해야 한다. 실수해서 배우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인간은 그가 경험하는 것에 의해 정의된다. 사랑은 쉽게 변하나 존경은 끈기 있게 지속된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의 손에 있다. 가장 위대한 성공은 가장 큰 실패에서 온다. 선을 행하라. 그러나 선이 당신을 파멸로 이끌지 않도록 조심하라. 사람들은 거의 항상 자기가 믿고 싶어하는 것만을 믿는다. 어떤 것이 옳은지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구분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모든 것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변화 자체뿐이다. 힘은 결코 유지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항상 사용되어야 한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용감해야 한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환상을 현실보다 더 사랑한다. 소수의 믿음직한 친구가 많은 수의 애매모호한 동맹보다 낫다. 세상은 강자와 약자로 나뉜다. 강자는 규칙을 만들고 약자는 그것을 따른다.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위대한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인생은 짧다. 하지만 영광은 영원하다. 위기는 사람들을 시험하고 진정한 지도자를 만든다. 악은 빠르게 행해야 하고 선은 천천히 행해야 한다. 지혜로운 자는 기회를 잡고 용감한 자는 그것을 창조한다. 타인의 실수는 가장 좋은 교훈이다. 무지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진정한 적을 알아보지 못하게 한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는 결코 자유롭게 살 수 없다. 위험을 예상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이다. 명예를 위해 싸우는 자는 결코 완전히 패배하지 않는다. 가장 강력한 무기는 인간의 정신이다. 자신의 운명을 통제하는 자만이 진정으로 자유롭다. 통치자는 그의 민족의 거울이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두려워한다. 가장 큰 적은 자신의 내부에 있다. 변화는 항상 기회를 가져온다. 절망하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불가능하지 않다.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자만이 역사를 만든다. 인간은 그의 생각으로 자신을 만든다. 행동하지 않는 지식은 무용하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자신감은 성공의 첫걸음이다. 가장 어려운 결정은 종종 가장 옳은 결정이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필요한 일을 해야 한다. 힘은 두려움에서 나온다. 지도자는 미래를 볼 수 있어야 한다. 사람들은 그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만 알고 싶어한다. 유연성은 생존의 핵심이다.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길에 있는 휴게소일 뿐이다. 가장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배움은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다. 인생은 항상 두 가지 선택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행동하거나 후회하거나. 의지가 강한 자만이 운명을 극복할 수 있다. 지도자는 미래를 준비하는 자이다. 과거는 미래를 이해하는 열쇠이다. 진정한 친구는 위기의 순간에 알아본다. 자신감이 부족한 자는 결코 큰 일을 이룰 수 없다. 사람은 자신의 믿음에 따라 살아간다. 모든 성공에는 그만한 가격이 따른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이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유용하게 보셨다면 이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이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